전주 MBC가 보도한 전라북도의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의 마사지기기 입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 감사 계획을 밝혀온 전라북도는 최근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조사를 감사원에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부터 15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은 공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발 마사지기 특허 사양에 과업 지시서에 포함돼 해당 제품이 사실상 입찰을 독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